하나,둘,셋,삼치 아닌데요? 자, 오늘도 야밤에 기어 나와 있는데요. 어, 대박. 보름달이 엄청 이쁘네요. 암튼, 오늘은 삼치가 아니고 농어새끼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지금 야광 보이시죠, 야광? 예, 깜깜할 때 어디쯤 왔나 파악하기 위해서 달아났습니다. 예, 머리가 아주 좋죠. 자, 보름달을 향해서 빠쌰! 아, 깜깜해갖고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농어 아가씨,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봅시다. 아이엠 실례예요. 나를 믿고 트러스트 넥스트 타임 안돼요. 아이샤! 아이, 소심이 얼마나 되는 거야. 잘못하면 해초에 걸리겠대요. 조심조심!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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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긴가? 쓰레기인가? 쓰레기인가? 아이, 쓰레기 같은데. 모발, 모발. 하하하하하하 아이, 시부랭. 아이, 나, 시부랭. 미역은 왜 자꾸 뜯어오는 거야. 어? 아이, 나 미역국 싫어한단 말이야. 자, 농어 낚시는 개똥 망했고요. 꽁 대신 닭이라고 삼치 타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현재 시각 새벽 6시입니다. 슬슬 기어 나올 때가 됐는데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빠졌다, 빠졌다. 아, 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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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걷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쇼파이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깝네. 물었었는데. 자,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이샤. 오케이, 오케이. 아이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아, 깜깜해서 안 보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잇. 확실히 입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이샤. 아아, 아까 오셨건데. 사이즈 괜찮았는데. 아아, 잡았어도. 한 벌써 세 마리는 잡았어야지 됐는데. 이게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아, 큰일난데. 아아, 입질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해 뜰 때 6시 반쯤 쇼파이트 조금 있더니. 지금은 전혀 없는데요. 아아, 큰일났네. 이거 망필인데. 안 돼, 안 돼. 망하면 안 돼.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딱 세 마리만 잡읍시다. 제발, 제발.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해가 완전히 안 떴습니다. 왔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용왕님이 한 마리 달아주시겠지요? 제발. 제발. 고등어도 좋다. 꽉만 면하게 해 주십시오. 생꽉만. 생꽉만 면하게 해 주십시오. 아아, 해 떴다, 해 떴다. 아아,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라. 아아, 젠장아. 아아, 여러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아샤. 제발, 제발, 제발. 아이차. 아이차. 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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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삼치 아닌데요? 삼치는 아니었어요? 좀 전에 놓친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끼 방어 같아요 방어, 방어 새끼 아 대박 잡았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투데이는 아이엠 실망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지났다고 이렇게 날라질 수가 있지? 암튼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환장하건대 이게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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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